좋됐다 하자 제발 라이프 너 집에 먼저 가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게 저희 집 주소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은랜 뒤로 해가지고 계속 쳐먹으세요 시청자들이 보내줄거에요 제거 제가 쳐먹는 건 아니잖아요 아 네? 시청자가 시켜주는거 계속 먹으세요 쉬면 안돼요 빨리 많이 먹자 아무튼 계속 먹어야 돼 계속 먹어야 돼 우물우물거리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주소는 논현동 137-4 5층입니다 착불로 하시면 안돼요 여러분들 절대 아시겠죠? 착불 절대 하시면 안돼요 착불 안받을거에요 안받을거에요 그리고 그거 영어 음식점에서 알아서 하라고 넘길거에요 우리도 그거 할거니까 음식 안하면 어쩔 수 없는거지 한번 다시 연습 좀 해봐야돼요 제가 여러분들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리고 전자녀 이거 풀어드릴게요 첫판에 끝내도 되나요? 근데 그런 레전드야 근데 이거 잘해 잘하는건 맞는데 첫판에 끝내도 돼요 여러분들 노잼일거 같아서 주소 띄워드릴게요 나 좀만 쉬고 올게 내가 딱 말해줄게 내가 어느정도의 실력이냐면 제가 군대에 있었을때 여러분들이 모를거에요 어 뭐냐면 배그에서도 디코에 채널같은게 있어 진짜 그 아마추어 그 다음에 프로들이 모인 채널 거기가 있는데 거기 누가 있었냐면 오자르도 있었고 여러가지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유명했던 사람이 바로 저에요 왜냐면 카다라는게 있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쓸데없이 힘 빼지 말고 세팅하세요 아 그게 많지 우리는 응원하면서 밥 존나 야문이 저게 죽인다 야문이 너무 많아 천천히 먹자 아 천천히 먹자 일단은 첫판에 그냥 바로 끝내도록 할게요 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일단은 뭐 성태가 뭐 잘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솔직히 말하자면 성태 방송 많이 봤는데 우리 팀이 있었는데 그 팀들이 성태 보면서 항상 와 저 새끼 진짜 못하는데 시청자는 많다 항상 맨날 그랬습니다 예 자 일단은 연습 좀 할게요 첫판에 끝내? 첫판에? 훈련장에서 세팅 좀 해봐 어 자 이거 훈련장 이거 모습 좀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아 이거 바깥이 내가 배그를 안 한지 지금 한 다섯달 됐거든요 다섯달? 어 근데도 아마 큰아숙 좀 있을걸 지금 왜냐면 로자르가 그때 나한테 존나 많이 맞았어 어 존나 많이 맞았어 17kg 이게 쉽나 배그 예전자인데 아 진짜 여러분 죄송한데 자 한 가지 유튜브 한 개만 보여드려야 돼요? 저 그 아 진짜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진짜 저 이건 거 알고 아 진짜 죄송한데 여러분 한 가지만 여러분들 이게 제가 또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로자르 철구 검색하시면 예전에 내가 군대에 있었을 때 로자르가 솔로에서 나를 만난 적이 있었어 아 진짜 구라가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한 번만 주세요 형님들 잠시만요 어떻게 이거 삭제했나? 아 그거 있었는데 그거 뭐였지? 아 어쩌라고요 알았습니다 아 어쩌라고요 알았습니다 아 졸댔다 졸린다 아 아 뭘 졸려 니들이 져가지고 좀 하는 건데 아 뭐야 마수 왜 이래 잠시만요 이거 에포킬라 있어야 될 거 같긴 텐션을 높여서 항상 프로 방송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텐션을 높여서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프로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 요즘 이거 안 쓰더라 앰프 요즘 안 쓰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갔어? 아 씹 어디 갔냐? 형들 이거 화질이랑 프레임 어때요? 야 지금 프레임 괜찮아 어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봤을 때 화질이랑 프레임 잘 나와 괜찮아요 형님들 소리를 일부러 껐어요 잠시만요 아 근데 이거 성공할 때도 잠을 못 자는 거지? 잠자고는 상관은 상관없지 아니 자는 아니 이게 존나 오래 걸렸어 자는 것도 방송 안 끄고 자는 거야 니가 졸릴 때 자자 니가 졸릴 때 근데 내가 한 번만 해줄 수 있어? 김홍진 솔직히 그 대그 레전드 시절 때 아시죠? 근데 그때 솔직히 그립긴 하죠 재밌었는데 미션 없나요? 잠시만 미션 없나요? 그때가 진짜 배그를 재밌어서 했어 이거 시청자들한테 물어봐 줘 아 내가 알아 내가 알아 잠시만 그리고 오디오도 봐주세요 잠시만 지금 소리는 나오는 거야? 소리 나오나요 여러분들? 소리 이거 총알 해봐 소리 되는지 소리 안 나온대 빙큐 소리? 응 그거 불미스에서 끈 거 아니야? 응? 아니? 잠시만 너무 불미스에서 끈 거 아니야? 너무 불미스에서 끈 거 아니야? 너무 불미스쏘 형 소리를 낮춰야 돼 형 소리를 낮춰야돼 아니 이거를 내가 이 오픈으로 들어야겠다. 어 그거 해줄게. 아니 이걸 배울 거 같고 여러분들 듣는 소리를 좀 틀어줄게요. 이 정도면 괜찮. 아니 시작 안 했어 여러분들. 예 애니는 시작 안 했어. 야 헤드셋도 주라. 야 헤드셋. 적응이 아닌데. 뭐야 이거. 아이 시발 뭐야 굴. 형 잠시만. 환경 설정에서 소리 조금만 더 들려주세요. 어 내가 들어줄게. 이거 마스크. 아니 왜 근데 왜 이렇게 심하냐 렉이. 이거 할 때만 심하다. 어디 어디. 줄여달라고? 야 이거 내가 듣는 소리는 좀 잘 들어야 되는데 알잖아. 그거는 올려줄 수 있어. 그거는 올려버리고. 그러면 차라리 아까 이거를. 됐나요 여러분들? 야 하면 프레임 너무 뚝뚝 끄긴데 그거. 아 잡아드릴게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전 잡고 꺼줄게요. 아이씨 새끼 뭐야. 아 불 쏘지마 이 시발 년아. 야. 저 적용이네 개새끼. 여러분들 이제 어때? 아 지금. 설정한다고 끊긴 거야. 이게 왜냐면 여러분 설정을 자꾸. 해야지. 아 시발 저 새끼 뭐야. 렉 있어? 렉 있다는데. 렉 있다고? 이게 아 렉이 왜 생기냐면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옆에 침을 잡았잖아. 그러면 프레임이 좀 심하긴 해. 배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렉 없대 렉. 렉 없대? 아니면 형이 옵션을 좀 맞추래. 렉 없대 렉 없대? 렉 없대. 렉 없대. 렉 없대? 오케이 시작해보자 이제. 첫 파애 하나네. 끝내볼게. 아 브레픽에서. 아 이거 울트라로 다 돼있네. 제가 잡을게 이거. 렉 없대. 렉 없대. 아 이거. 이거 하는 방법 있어. 이펙트. 선명을. 안티. 어 이거야 이게 이게 프로들이 많냐 144가 안 돼있다고? 쿠파이드 카메라 정면으로 책상 배치 안됐냐? 아 예 알겠습니다 야 이거 144야 144? 그거 뭐 인게임에서 설정이 필요한거야? 인게임 FPS 설정? 아 무제한이면 상관없어 무제한이면 되어있는거야 딱 봐도 144구만 컴퓨터 144일치 되어있을텐데 이거 딱 144 쓸 수 있는건데? 아 미친놈 바탕화면에서 엔비디아에서 설정 아 뭐 헤르츠 말하는거야? 어 헤르츠 내가 안줄게 할줄 알아 내가 아이스크림 안열고 있어 어 나는 지금 부드러워요 여러분들이 어 돼있어 지금 144 돼있어 지금 140대 돼있어 어 돼있어 지금 돼있어 그냥 그대로 하면 근데 시청자가 이제 여기 설정만 좀 잡으면 될 것 같은데 내 말이 끊기다 그러면 어 여기 지금 프레임 설정이 야 내가 이거 3시간 동안 못 끊.. 아니 3시간 동안 처먹고 있어 아 이 새끼 뭐야 아까 전부터 어 어 됐다 이거 아이씨 됐어 네 자극할게요 자극하냐? 다 잡았다 에임을 일단 다 잡았고 에프틸라 사야 될 것 같아 대형화씨 아 여러분 상태보다는 잘해요 제가 지금 세 달 한 다섯 아 지금 몇 달 쉬었지? 한 1년 쉬인 것 같은데 배그 그 보문 알아요 운영이 달라요 그니까 얘들아 아이 뭐 첫판에 끝내드려요? 아 첫판에 끝내주면 진짜 땡큐 땡큐인데 형 차분하게 괜찮아 우리 응원할게 진짜로 필요한 거 바로바로 말해 나 편의점 가서 사올게 근데 에프틸라 사와야 될 것 같은데 나는 형 에프틸라 사올까? 에프틸라 사올까? 에프틸라 사올까? 어 그 빙채님 예 그 뭐야 그 푸라면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올까요? 푸라면? 예 제가 훅연아 담배를 필요로 갈 때 푸라면 해가지고 뭐 걸까? 1번 1번? 푸라면 여기 넘버패드 1번이 이거? 1번이 푸라면이고 2번이 저거 아 저 이제 어 전쟁의 소망을 알리기 전에 담배를 드리겠습니다 아 네 평안히 하세요 형 불찌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 냉정하게 8시간 이상 걸려 아 8시간 이상 오케이 일단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편의점 가서 필요한 거 다 사올게 지금 천천히 먹어 어 나중에 팔난다 아 지금 배달하고 있다고요? 아니 모기향이랑 이런 거 사와야 될 건데 왜냐면 철구형 다리에 이거 모기 물리면 컨디션 이거 조절 안 되거든 밑에 컨트롤 다 할게요 제가 무조건 어쩔 수 없이 철구형이 모두 맞추겠습니다 어 어 제가 사옵게요 형인데 아 뭐야 매니저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매니저 하겠습니다 아 코트 버리지 마 형님 어 형 아이고 형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쇼탈 코트 버리지 마 닉네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어 형 필요한 거 있어? 텐지션 갈 건데 나 생리대 또 나 생리대 하나면 돼 아 씨바 쇼하게 이런 걸 말해야지 개새끼야 생리대 알겠어 일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초 두알 귀염놓기 기회 일단은 제가 저거 저거 뭐야 코트 형이 필요한 거 사올게요 사오고 철구형 필요한 거 사오고 모기향도 사오고 하겠습니다 철구형 들어오면 아 아 자 가보자 형 제가 지금 에프킬라랑 사오게 형 테리즈 필요한 거 있으세요? 커피 아 예 알겠습니다 바로 사오겠습니다 라이프가 사오게 자 여러분들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요? 솔로 어디로 들어가야 돼 2번 3번째 음식이 왔습니다 배그 좀 아시는 분들 요즘 배그를 안 해가지고 왼쪽에 솔로 근데 이게 잡히냐 아 아 저격해도 상관없어요 아 형 거요 아 저격하세요 아 아 하세요 역시 저렇게 맛있는 걸 시켜줄래요 저격하세요 괜찮아요 저렇게 맛있는 걸 시켜줄리가 없었어 인지 형 응 왜왜왜왜 뭐였는데 LA갈비 어디 있어 어디 있어 갔어 깜유다꺼라니까 게임에 개새끼야 야 근데 42명 한 명 이거 17개 찍힌 못하잖아. 아 보수로 다 채운다고? 오케이 콜. 저기 여기 딱 한 명, 두 명, 세 명. 열 마리만 잡아라. 야 저기 여기... 와 뭐야! 와 이 새끼들 뭐야 이건 아니네. 일단 한 번 좀 가려주고. 아 괜찮아 얘네 다 밥이야. 아니 애전 그 때 그 실력이 아니라니까. 보면 알아. 이런 애들은 그냥 나의 그냥 어떻게 보면 1킬을 채워주는 중신들이야. 보면 알아요. 아닌데? 8명 이시가 달려도 되는데. 어떻게 이걸로 알아? 같이 돌리면 돼. 근데 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3시간 안에 이거 못 깨면 진짜 이거 3, 4일 걸릴 수 있어. 왜냐면 지금 집중력 좋을 때 빨리 끝내야지. 아 맞아 맞아. 3시간 넘어가고 4시간째 되는 순간은 피곤해가지고 집중력이 깨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와... 휙파티를 할 것 같은데? 콜트 형 어느 정도 순순을 잘해요? 아니 철구가 잘하긴 해. 제일 잘해요. 이거 소리 내 소리가 모르냐? 그건 맞지. 발소리를 좀 올리고 싶은데? 군대가 있을 때 계속 배그만 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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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와 가지 마세요 형님들. 음... 제가 소리 올릴게요. 잠시만요. 아... 오... 뭐야... 나무도 없고... 두 명에다가... 포찐키 두 명... 학교 쪽... 학교 쪽... 학교 쪽... 학교 쪽... 학교 쪽... 아... 사람 근데 너무 없는데? 자... 아... 소리 좀 올려드릴게요. 오... 오... 느낌있다. 아... 나 소리 너무 안 들린다. 어... 뭐야... 플로우... 아... 잠시만요. 어이씨... 자... 소리 어때요 여러분들? 프레임 잘 나오네. 어... 나도 지금 잘 들려. 아자아자 화이팅! 셧댄! 제발. 아... 첫 파도 중요한데. 하... 설정보이 비로 안 돼있어 이거. 아... 아... 아 이거 그것도 안 돼있다. 빠르게 이거... 돈 땡기는 거. 장무비 아닙니다 이거. 아... 아... 좆됐다. 아... 아... 이거 저격 온다니까. 아... 아 이거 절제... 이거 설정 다 안 돼있네. 아... 누가 바꿔놨네. 아... 아... 이거 기본 설정이 아니에요 지금. 잠시만요. 바꾸는거 뭐였지? 조준 발사모드 그 다음에 잠시만 창문 뛰어드는거 치프트로 바꿔야되는데 잠시만요 와 근데 이거 배열 없었으면 성공 못했다 일단 안개다 이거 배가 오랜만이네요 근데 이거 사람만 많으면 내가 볼 때는 성공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근데 이것도 바꿔야돼 얘들아 뭘 바꿔야되냐면 이거 빠르게 되는거 있거든 빠르게 되는거 자 배려나 쳐먹으세요 아 아 저격 시발이야 잠시만요 야 우리 배달 개밥 왔어 왜 아 이거 에바지 개 사료 자 개 사료 왔습니다 아 먹으세요 아니 사람이 먹는걸 먹어야지 개 밥을 어떻게 먹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발년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못먹겠어요 아 야 저거 가지봐봐 일단 아 근데 방금 파밍이 좀 안좋았다 나 이거 알아서 내가 진짜 할 수 있겠다 왜 보여줘 이걸 이렇게 해주라는데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어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줘 오케이 저거 뚜껑 막혀야되는거 아니야 응 파키 저거 500개 받고 먹다가 배탈나서 다 토했다 먹지마 야 얘들아 이거 조준은 어떻게 바꾸는거지 그 있는데 빨리 그거 끓이 가는거 와 저 좀비새끼들 봐 아 다 존경이다 시발 뭐야 와 됐어 이거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조준을 이건가 이거 맞나 여러분들 이게 왜 나면 새벽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격하기가 너무 쉬워 스쿠프 스쿠프가 오른쪽이고 그냥 없애는거 맞지 이거 맞지 얘들아 어 맞다 이거 스쿠프가 오른쪽이고 그냥 없애는거 맞지 야 이거 손 스쿠프 아니 야 왜 이렇게 조준 많아? 나 이거 X된거 아니야? 아니 근데 사실상 이거 조준은 내가 다 이길 수 있는데 초반이 중요해 숨어있다가 쏘는거 차까지 먹으면 괜찮아요 그때보다 차발전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아 이 C발 때리는거 봐라 이 개새끼들 아 나쁘잖아 나쁘잖아 얘들아 초반만 가릴게 인정? 초반 가려야돼 우리 내리는지 나가 아니 적용은 어쩔 수 없이 만난다니까 왜냐면 지금 원래 솔로가 안 잡혀 얘들아 알지? 자 첫번째 배달 왔습니다 뭔데요? 존데리아요 이데리아? 아하 근데 아 진짜 아이고 아이고 아 제발 와이프야 형 맛있고 좀 이온음료 같은거 좀 이온음료? 이온음료? 와 진짜 이것은 이온음료 아 야무지긴 하네 밀리리터 버거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밀리리터리 버거 잘 먹겠습니다 군데리아 채소 5개는 오겠네 껄껄 떡볶이 고춧가루 고춧가루 1킬 나이스 좋아 숟가락 어딨어? 숟가락 안 줬어? 하나야? 하나 줬는데? 나이스! 라이프야 젓가락 하나만 뭐야? 포크? 뭐야 넌 너? 와 우리거 다 언제 먹어? 형 그냥 물 먹어야 돼 탕수육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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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군대리야 군대 있을 때 많이 먹었는데 아 진짜로? 응 여기 땐 스프랑 같이 나왔었어 치킨 먹으신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군대리야 먹어보자 야 이거 치즈에 안 묻으네 아유 센스다 아 아 오랫 후반 와 아 견착 안된다 아 견착 견착 올래 이거 올래 아 견착 잠시만 아 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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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랄을 해라 이 개새끼들아 다 붙었다 이거 아 이거 시발 아 개새끼들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너무 심하잖아 진짜 아 저격 아 아 그래서 안에 들어갔어 아 전체 다 저격이야 아 아 아 아 아니 한 5명 6명은 상관없는데 한 30명 이렇게 적용이 되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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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비싸서 그렇지. 야 누가 장어 찍혔어? 장어 덮밥 1.5마리. 이미 족구 장어 덮밥 할까? 조금만 와야 될 것 같아. 상황 하나 좀 꺼줘. 주소 꺼줘야지. 아니 지금 음식이 한 열다섯 개 온 것 같은데? 형들 이제 주소 좀 끌게요. 배 한 번 해줘야지. 어 갔다 와. 야 이거 족됐다 진짜로. 왜왜왜왜. 아니 뭐야 닭발이 두 개 나왔는데? 와 너무 많이 왔어. 형 이거 봐봐. 뭔데? 닭발 두 개 왔어. 형 이거 찍어먹어 여기다가. 이파리 끝납니다. 손아가 형을 한번 넣어. 네. 땡큐. 끊을게요. 자 진짜 끝났다 이 판에 아이씨, 잡쳤다. 제 적용은 아닌 것 같은데. 아이씨. 아, 또 왔다. 아, 뭐야. 아, 형 목이 있다. 야, 목이 좀 해봐. 야, 태워줘봐. 그걸로 다 봐. 그걸로 뿌리면 이거 음식 들어가니까. 이거 목이 체력이 없네. 아이씨. 방금 쟤가 왜 도망갔냐. 낙하산도 늦었고 낙하산 색깔 보면 몇 점 되는지 알 수 있어. 지랄하네. 그래서 그냥 바로 방금 3점 이상 낙하산이에요. 면명하네. 비영식. 야, 살려줘. 야, 살려줘. 야, 이거 좀. 너무 많은데, 이거. 잘 또 살려주겠대. 비영식. 아, 이것 좀. 희지마라고, 이 씨발 년아. 안 켰을 때 그거 됐어. 아니, 옷을 벗어라. 옷 때문에 그런 거 아이가? 응. 우리가 씨발. 아니, 총을 뭐. 아니, 지금 너무 정신 사나워. 뭔가 여기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맞아, 맞아, 맞아. 뭘 자꾸 뭐 쳐먹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내가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지금. 형. 형. 야, 거짓말 하지 마. 이제 제가 할게요. 집중 못 하신다고 하십니까. 너무 정신 사나워, 지금. 형, 저희 바깥에 놔두세요. 제가 놔두게. 그럼 빨리 해봐, 병신아. 너 뭐야, 이 개새끼야. 지금 좋됐는데. 시청자! 아, 이건. 큰일났는데 형. 빨리 빨리! 예, 알겠습니다. 집 돌리지 말고 밥 먹고 해라. 아니, 밥 먹고 하면 더 힘들어지는 게. 잠 오잖아. 잠 오고. 지금, 지금 솔직히. 아니, 밥 먹고 자면 되잖아. 아, 너 꺼져 그냥, 개새끼야. 아니, 첫 차가 안 왔어, 이 병신아. 물티지 어디 있냐? 하아. 빈트구한테 달라요. 아, 여기 있어. 오, 식혜도 왔다. 오, 식혜 개꿀맛이겠네. 식혜 물아. 이 새끼 뭐, 아가리 뭐 들어가겠나? 변신. 아, 존댔다. 여기 볼 때, 니 그거다. 군대 가기 전에 배그 존나 한 거 벌받는 거다, 인정. 2년 전에 죄악을 지금 받는 거야, 이 쓰레기 같은 년. 아, 개새끼. 쓰레기받아 못한 새끼. 아니, 이거 보세요. 또 하나. 아니, 아니. 이거 보세요. 아니, 진짜 다 적용이라니까, 지금. 와, 존댔네. 미쳤다. 야, 배그 단독 200명이라는데? 네? 아, 이게 군대리야구나. 이거를 나와서도 먹네. 하아. 나도 먹기도 싫다. 야, 요구르트 뽀뽀하라. 저부야, 요구르트 있네, 쟤. 쟤에 짬뽕탕도 있다. 짬뽕탕도 뭐라. 짬뽕탕 아니다? 이거 전골. 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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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부야, 닭발. 어? 안 먹어, 개새끼야. 지금 목구력으로 지금 너무 가겠냐? 닭발이 인기 많은 이유가 뭔지 알아? 왜? 그 닭발이 원래 살이 없는데 그 안에 없는 살, 콜라겐이나 발라먹는 그 맛이 존나 뛰어나잖아. 어. 마치 이 모습이 어. 군대 가기 전에 철박이들, 풍선올도 어떻게든 뜯어내라고. 별풍받는 네 모습. 그거를 형상화해서 지금 배그하는 네 죄야. 그때 그 벌을 지금 받는 거야, 이 씨. 말이야, 말 다 있냐. 꺼지라고 개새끼야, 철구 형한테 야,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앉아,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왜 이 새끼 불러, 이 새끼야. 야, 역시 수장 잡네. 역시 마이도수 수장이네. 오, 카리스마로 진압해버리네. 역시 성격 정리 제대로 안 해. 앉아라. 앉아 해버리네, 이 새끼야. 야. 에? 야, 왜 또 하냐. 아이, 그만 시키라. 야, 와우, 미쳤다. 시청자 5만명이 괜히 5만명이 아니네. 이거 철구야. 아, 부르지 마 이 개새끼야. 아니, 근데 진짜 레전드 뭔지 알아? 왜, 뭔데? 너 지금부터 잠 안 자고 10시간인데, 10시간인데 시청자 만다리 깨지면 좋겠네, 그쵸? 그러니까 지금 끝내야 돼. 투샷 안에 끝내야 돼, 제발. 야, 그게 더 멀찍이야. 야, 지금 오랜만에 가지고 시청자 배그하는데 이 개새끼한테 존나 많이 모른대. 이거 나중에 만다리 깨지면 못된다. 아, 진짜 이거 집중해서 끝내야겠다, 이 판에. 우리 인생에 5점 된다, 이거. 6.9. 끝내야겠다, 이거로 끝낼게요. 야, 니 철구 군대가야 되는데 별명이 뭐였는지 알아? 뭔데? 6.9였어. 왜완? 배그 존나하다가 6.9. 밥 먹어도 2만명 받거든? 내 배그 기간 6.9. 6.9. 5.9. 파이팅! 파이팅! 제가 게임 들어가면 방해하면 안 돼. 아, 예예예. 아, 얘 소리가... 야, 소리 뭐야? 뭐, 소리 왜 갑자기 안 들리지? 왜완? 어, 소리 꺼놨어? 니가 껐다, 나. 어? 컨트롤 랜 해봐. 아까 전에 소리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지금 아예... 컨트롤 랜. 컨트롤 하면 안 된대. 페도 안 나오는데. 솔직히 그냥 평범해. 뭐 나오는 거 같아. 배그 설정에서 내가 잡았나? 잠시만요. 아니, 근데 코트 형은 뭐... 똥 싸러 갔어? 알아간 거 같아. 직장이야? 차 뭐 문제로 나오나 보이네. 총 먹으면 이겨요, 진짜. 총 먹으면 할 수 있다. 당연히 총 먹으면 이게 총 쏴네, 배그 씨랑. 응, 닥쳐. 응, 닥쳐. 응, 이나 닥쳐. 저게 아무도 없는데, 쥐랑 밝은 거야. 응, 너보다 잘하죠. 응. 너보다 잘하고 의미 없죠. 누구보다 잘한다고 맨날 하다가 성대는 14, 14, 14, 6 정도 됐죠. 응, 아니죠. 응, 맞죠, 소원. 응, 아니죠. 지금 와서 제가 성대보다 잘하죠? 아내도 잘하죠? 아니죠. 야, 이 씨발로 와. 그만 좀 놀려라. 울겠다, 씨발. 개새끼가 존나 놀리네, 이 씨발렸네, 진짜. 미안해, 미안해. 안 그래도 지금 멘탈 안 좋은데, 씨발. 야, 욕그름도 50개도 왔다. 아, 예, 예. 아이, 그만 씨끄라, 배라고. 세팅해, 빨리 병신아. 잘 먹었어요? 싼 핫도그도 먹었는데, 싼 핫도그도. 싫어. 이것도 왔다. 아이, 지하라, 쟤 새끼야. 요구르탄 하면 또. 야, 오기 전에 빨리 총 먹어야 돼. 아, 씨발 총 없어. 야, 오기 전에 날짜 지난 거 알지, 이거? 오, 16일. 시원한데? 아, 근데 요구르탄 50개도 먹겠다, 이거는. 대박. 존나 쉬운데? 아, 씨발. 아, 제발 뚜껑뚜껑. 야, 또 왔다. 야, 장어는 씻기 전에 먹어야 된다. 소룡아. 네. 너 거, 아니 왜 안 먹는데, 게임할 때 먹어야 되는 거야, 이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장어는 씻기 전에 먹어야 돼. 오케이. 먹어 먹어, 철구소 한 입 넣어주고. 맛있을 것도 왔다. 야, 서로 얼싸 않고 아가리 넣어주고 지랄 발강하면서 해라. 어? 아, 예습이 싫은데. 스타벌드 스타벌드 스타벌드. 빨리 찍어. 야, 핫도그가 너무 크다. 아, 꺼져라구 개새끼야. 지금 1등 강의인데, 씨발. 에이, 핫도그가 너무 크다. 너 하잖아, 그 너. 야, 근데 봉준이가 저렇게 막대기 꽂히고 큰 거 있으면 부러워해. 지가 못 가져가지고. 지가 못 가진 거라서 부러워한다고. 이 새끼 병실이 나이스. 나이스. 어? 아, 이 컨트로 싸움. 이 컨트로 싸움이야. 최고. 피지컬 보여주나? 피지컬, 피지컬?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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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뒤에 차로 박혔어, 진짜. 다 죽겠다, 진짜. 왼쪽. 왼쪽. 장어 꼬리가 남자한테 그래줬던가, 족구야. 아니, 형, 핫도그. 아, 지금 그게 안 된다고, 씨발놈아. 아니, 핫도그 이렇게 작아다는데, 이게 너무 크다. 아니, 꼬리 매겨줘라. 그거 정력이 좋다고. 이 새끼 멋자면 그거 따지나 치겠지만. 주라. 원래 주라고 빨리, 이 병실아. 아, 존나 진지해가지고. 아, 이 씨발녀라. 넌 뭐야, 이 개새끼야. 아, 씨발놈 진짠데, 형. 꼬리 먹어야 돼, 철구가. 꼬리가 좋아한 거. 맛있지, 철구야? 형님, 철구 돌린 지 20초 지났어요, 20초. 맙참이 적혀있다. 형님, 그냥 당해. 아, 좋다. 아니, 동준아. 아니, 동준아. 아니, 형님. 아니, 너 쌌냐? 아니, 형님. 아니, 형님. 아니, 형님. 아니, 형님. 아니, 형님. 아니, 형. 철구야, 그 발 닦을 수가 없냐. 야, 왜 개새끼 안 그래. 발 닦았어, 이 씨. 아니, 형님. 아, 씨발놈. 야, 끝나야 된다고. 아니, 근데, 소령아. 너 계속 먹어야 이런 반칙이잖아. 아, 왜 먹고 있어, 씨. 아니, 야, 안 먹었잖아, 지금. 닭발 하나도 안 먹고. 탕수육. 뭔두오라고. 닭살까나도 안 먹었잖아. 아, 그럼 존단한다고, 씨. 나 가. 빨리 오라고, 개새끼. 아, 잠시리로서. 아니, 먹어야 돼. 근데, 맞잖아, 저거 인정? 와 철가 덮는 철이 났는데 먹고 있다고요 하나 넣고 10분이라도 씹어 이 새끼야 누가 안 먹는데 도룡이 아 왜 그러세요 아 왜 그러세요 걸려 와 이거 진짜 너무 힘든데? 협상해 협상해 한 아침까지 하다가 민식복 협상에 비긋 24시간으로 아니면 이거를 먹을래? 아니 근데 철가 그거 알지? 협상도 지금은 안돼 고생하다가야 돼 인정? 지금 하면 너무 약간 기분 나빠 한 9시쯤에 시선장도 반토막 나오고 텐션 떨어질 때쯤에 협상해 인정? 그리고 성태라 창현이 형이 욕 좋나봐 왜 이렇게 잘 먹어 아 왜 이렇게 잘 먹어 네 이거는 빼까지 계속 먹으면 돼 아 진짜로 먹어 개쉬끼야 너 아 이거 빼야 될 것 같아 형 진짜로 자격이 좋나 해 봐봐 아니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 아 그래? 애초에 저격 안해도 17킬 못해 아닌데 근데 잘하던데 저격 없으면 할 것 같은데 나는 저격 없으면 해 어 나 할 것 같아 나 할 것 같아 근데 잘하던데 진짜 이 소름이 야 야 야 야 저성으로 가면 개새끼야 아니 찌꺼 우리 것 같으면 이 씨바이들아 한 달 전에 말해 어떤 씨마라 개새끼야 빨리 오라고 이 씨바이들아 나만 다 오란다고 야 야 야 야 시키도 먹어봐 시키도 맛있잖아 아휴 시면 안 돼 아 근데 시청자들 맛있는 거 시켜줬대 인정 응 야 근데 지금 이거 봉사로 진짜 소리 내버렸네 인정 와 감사합니다 3만원 어 장어덕보다 존나 비싸 아 포르베너 개새끼야 개새끼야 죽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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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다 나 다이어트 중에 안 먹어 너나 먹어 병신아 결국은 아이스크림 아 어 이렇게 한번 먹어봐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이거 생일이냐 축하한다 야 이번엔 끝낸다 이겨라 이겨라 알겠지 나 진짜 이겨라 끝내야겠다 진짜 이겨라 나 이겨라 야 근데 배우가 솔랭이 안 돼 이게? 어 솔랭 안 돌리다 원래 안 해 아무도 안 해 아 그래? 왜냐면 일반이라서 랭크도 안 되고 아 무조건 스쿼드 내는 거야? 어 이거 그냥 연습모드랑 똑같은 거야 지금 근데 지금 들어와서 하는 거는 애들 다 저격이야 지금 어 그래서 듀오를 하면 괜찮지 왜냐면 거기 경쟁전이 나서 분리에 듀오를 잘 듀오를 해주면 안 될까요? 진짜 아 왜냐면 여러분들 저격이 너무 많은데 여판검에 또 소위킵이 되잖아 사실 소룡이나 어 소룡이나 코트라 듀오를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 왜냐면 진짜 다 저격이라서 이게 내가 안 될까요 형님들? 되겠네 나이프야 휴지 좀 줘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 아 그럼 이제 갈게요 그럼 듀오로 기노다랑 갈게요 기노다랑 예? 기노다가 좀 하기 때문에 예? 기노다랑 하겠습니다 왜냐면 너도 예전에 배급이제였잖아요 다행이에요 예 이번에 끝난다 진짜로 아 아 아 여러분들 그레씨 이렇게 할게요 나 차 먹을 때까지 하면 안 보여줘도 돼? 그래야 될 거 같아 왜냐면 초반에 인정 인정 파밍도 안 된 상태에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죽어 다 와가지고 야 근데 오히려 아까 전에 학교에서는 네가 잘했으면 킬로우리로 먹었어 인정? 인정? 아니 아니 왜냐면 형 그게 안 되는 게 뭔지 알아? 학교에서 일킬 이렇게 따져라 일단 주변에 다 모여있어 한 10명이 그래서 다구리 아 진짜 다구리라니까 아까 봤잖아 학교에서 차 타고 다 들어와가지고 못 들어와서 응 꺼져 아 이렇게 하면 이게 어 이러면 돼 이러면 돼 총 먹고 나갈 때까지만 하면 끌게요 아 이러면 되네 이렇게 해야겠다 앞으로 레게 맞네 진짜 보여준다 시발 17킬에 이 새끼야 아 이 족같은 새끼 아 형 빨리 와서 드세요 아 사자실 갔다 왔어 아 진짜 보여준다 와 뭐야 뭐 이렇게 많아 족대 있네 졸라와나 자 형이 좋은 자 써야돼 어 공주는 뭐해 여기서 놀리고 있어 몇 킬 했어 지금까지 최고 점수가 5킬 이런 이 시발 뭐해 17킬에 이 새끼야 10킬이라도 해봐 그라봐 야 차라리 3킬 로방종이 했으면 나 할게 돼 맞지 와 그치 차라리 그게 맞지 그라봐 50킬 안보여 이 개새끼야 마미손이야 마미손 마미손 배구하면 왜 가렸어? 아 이거 조격이 너무 많아 다 조격이야 지금 끝났다 진짜 끝났다 이 판 진짜 끝났다 이거 끝낼게 이 판은 오케이 끝내볼게 아 그래 이렇게 해야되네 앞으로 틀어드릴게요 이제 앞으로라는건 이 판에 안 건네고 싶던 얘기가 있냐 보여줄게 진짜 또한데 야 이제 그만 그만 시켜야돼 주소 내렸지 네 네 됐어 와 근데 형 형 별로 안 쳐 나 많이 못 먹어 나 원래 많이 못 먹어 못 먹는데 뭔 소리 이거 어떻게 만든거야 그러면 안 움직였어 하루에 백걸음도 안 걸어서 아 진짜로 아 진짜? 아 근데 그건 맞아 하루 전에 앉아있으면 운동장에 견착이 형 뭐였지? 키 설정에서 견착 그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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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착 SS 아니 견착이 이름이 뭐였어 여러분들 견착 이름이 뭐였죠? 컨트롤 F4 아니 X X X 조준이라는데 조준 그거 해놨어? 키 설정에 어 해놔야 돼 아 씨 마우스 엄지 버튼 마우스 엄지 버튼 다 끝났다 무슨 놈 야 이 형도 잘하는 수지 지금 치킨 하네 인정? 야 오랜만에 애 남겨 보니까 가락을 세우고 철구가 이쪽 다리에서 구걸 제일 많이 했는데 히히히히 히히히히 입전 달라고 이 다리에서 구걸 제일 많이 했어요 그 시키 저 치킨 갑니다 이제 배우를 못 모은게 지금 DM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아 코트 코트 형 버리라고 자 꼭하는 데 좀 천해주세요 솔루가 매니저 이 빨려라 이 빨려라 저 새끼는 인방결러야 코스 천혜라고 하시는 분은 강디 블랙 좀 부탁드릴게요 블랙스 욕을 해 주시면 안 돼요 자 혜태야 그럼 블랙 해버려 싹 다 블랙 해 리스트 뽑아나 신발 형들 적당히 해야지 개의 새끼들 그냥 하루 종일 벌어 근데 코트 형님 제가 그렇게 먼저 말해줬는데 형이 또 연달아 말할까요? 아 저 개의 새끼들 입만 길러들 새끼들 형이 개주였잖아 아니 뭐 말만 했다면 버리래 병신같은 새끼들 일단 게임 봐야 돼 1킬 또 온다 또 온다 근데 공짜로 죽는 거야 병신아 아이씨 왜 떨어져서 죽어 이 개새끼야 아 저기 봐 쿠팡이다 오 예전에 오 씨마 뭐야 방금 리드샵 뭐야 저게 또라기인데 뭐야 방금 미국이지 아니야 느낌이 있었다 와 빠르다 잘한다 지금 몇 킬? 2킬 2킬 아이씨 15킬 잘한다 아이씨 잘해 집중해 주자 아 이거 오크라같은 놀이 아 나 이거 먹게 아 너무 맵다 조끼 조끼 방금 3조끼 3조끼 아 구라까지 마 아 이씨가 3조끼 먹고 가라 아 족가에 비응치야 니 말 안 믿네 아 이씨 있었어 3조끼 왜 안 먹어 넌 구라야 비응치 야이씨 알려라 알았어 얘를 방해하네 방해하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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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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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배율 있었으면 다 잡는데 쓰러룩 있었으면 아 근데 마지막으로 본 가방에 배율 있긴 했었어요 알지 도록 봐야지 아 저기 봐 야 이 씨발 병신새끼야 나 들어갔다 와 진짜 돌았다 이 새끼들 진짜로 뭐야 아 죽을 뻔했다 설마 살면 레전드 있나 15킬 설마? 사나? 사나? 아 진짜 와 너무 많다 진짜 어찌하던데 어찌 됐는지 알려줄까 어떻게 9시까지 하다가 시청자 반송만 하러 24시라도 찍어야 돼 너무 많다 9시까지? 밥도 많다 야 밥도 온다 또 온다 아 밥 또 온다 야 밥 먹으라고 소령아 개새끼야 아니 이거 두고는 애들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니 듀오를 하면 좀 괜찮은 게 경쟁전이라서 그나마 저기가 좀 덜하긴 해 왜냐면 점수대가 또 다르면 못 만나지거든 아니 BJ랑 듀오해서 네가 순수 17킬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BJ랑 하는 거 근데 경쟁전이 덕박 센 게 내가 혼자 17킬 못 해 풀어도 못 해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 너는 왜 내 말 뜻을 못 알아들어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지 야 이거 해 병신아 어차피 못 깨니까 새끼 말해 못 알아들니 뒤에 한 번 더 설치할 수는 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 여 BJ랑 듀오가 지금 괜찮지 않을까? 시발 롯데리아 햄 존나 짜 시발 존나 짜다 진짜 와 으 공준아 아까 부모님 배달하는데 라이프님 숨기고 있어 빨리 뺏어 저거 다 먹여야 된다 인정? 야 너 잘 먹네 소령아 아 시발 존나 닭발 시켜서 나온 콩나물국이랑 햄버거 좋아함이 없었던데 시원한데 짭짤해 아 시원한데 짭짤해? 어 형 좋아 아 진짜 잘한다 근데 잘한다 존나 잘하네 잘한대 어 근데 진짜 잘한다 내가 방금 왜 못했는지 알아? 뒤에 말 내가 벨 먹었으면 저렇게 운영 안 했어 듣고 싶지 않았나 근데 아니 끝난 거잖아 앞으로 이걸 수백판 해야 됐던데 어떻게 다 됐냐 제가 종종 해봐 제가 종종 해봐 시발이 상담사냐? 또 왔다 뭔데? 뭔데요? 염통꼼치 염통꼼치 염통꼼치를 거의 한 50박스를 보냈네 아 좋다 이건 전격 없다 이건 빡같다 염통이 어디 보이죠? 다 염통이 염통이지 염통인가? 간 쪽인가? 간 쪽에 있는 건가? 염통이 뭐지 철구야? 아 몰라 이 개새끼야 나 집중하고 있잖아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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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때 염통꼼치 많이 먹었어 300원에 파는 거 철구 옛날에는 오전에 심장도 이기는 사람 메이저 한 도끼였잖아 기억나? 예전에 이제 우리 막 얘기할 때 티키탑 갈 때 심장 짜이기면 메이저라고 했잖아 조룡아 너도 새우 좀 먹어봐라 이거 바뀌었어 왜 어? 이 새끼야 강간 밥 먹는 건 무서워 먹고 있어 뭐 존나 맛있어 염통꼼치 어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어 조용히 집중해야 돼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다 바뀌었네 이게 산옥이다 어 이거 산옥 어? 진짜? 어 바뀌었네 이거 양념이 존나 꼬리네 응 아 갑자기 또 식욕 터진다 또 왔다 왠데 뭔데? 뭔데? 여기 있어? 뭔데? 대게찜 와 10만 1000원 와 대게찜이 왔는데? 이제 그만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그만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무문이야 이거 보내는 것도 아까 보낸 게 있어 이제 다 오는 거 아니야? 와 감사합니다 미쳤다 미쳤다 지효이 그래? 이거 먹어 아 저기 봐 아 뭐야 발소리 어이 어이 잠시만 아 뭐야 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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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직 16킬 남았다이 아니 소령아 예 군대리아 갖다치우고 대게 세팅해서 대게 먹어라 뭐하노 이색키는 아 나 TMR 쓰고 싶은데 아까 얘가 얘인가 맞겠지 맞겠지? 아 이거 이거 색깔 바꾸는 거 어떻게 하는 거지? 나 이 색깔 아닌데.. XS E였나? X인가? 바로 나가야겠다 열어봐야겠다 페이지 업다운으로 바꾸는 거란다 해줄까? 잠시만 맛있지? 아 이거 하면 됐다 온통 맛있지 요정 이거 온통 소스를 챙겨야겠다 진짜 아재의 맛이라서 대기하고 대기 좀 뭐 볼까? 네 아 씨 아 저것도 고생하는데 또 씨 맘이 안 좋네 아 씨X 조개만 조개만 와 야 맛있지? 야 맛있지? 야 맛있냐? 야 한 개 더 줘봐 개우진다 이거 진짜 개우진다 야 그거 줘봐 야 누가 왔다! 누가 왔다 뭐야 맛있어? 응 되게 너무 맛있다 응 되게 너무 맛있다 음 딱 땡겨 쭉 땡겨 그렇지 야 근데 이거 10만 원인데 맞죠 형 그치 양이 좀 창녀 창녀하긴 하다 아니 뭐 장난이니까 진짜 응 음 음 달달하네 야 코트 형 폐 좋아하시더만 응 나 해산물 좋아 아 그게 다 따야 되는데 음 와 맛있지 달달하네 아 대기 형님 잘 먹겠습니다 대기 진짜 맛있게 먹겠습니다 형님 아유 고맙습니다 그 빠꾸쳐 아유 맛있어 아 제가 사내라고 하네 소리 소리 저 왜 빠꾸쳤냐 보시라는데 저게 뭐야 한 명 더 온다 돈 맞아? 모르겠어 맞아 맞아 저거 뛰어가면 그냥 죽어 한 명 더 오는데 어 저거 더 온다 병신 보시라니까 일단 이 판 저격 없어 좋아 붓끼리 싸우겠다 시발 뭐야 뭐야 야 뭔데 진짜 봇이다 진짜 봇이다 진짜 봇이다 봇 맞아? 봇 맞아 어 봇 아닌데 봇 맞지 봇 맞지 봇 조합이지 네 응 봇... 아 봇 맞아요 저거 아 좋았는데 떡볶이 제일 맵게 해 주시죠 이건 봇 아니죠 그리고 Filipino 이런 축ęd işi 나이스 어 되겠다 이거 되겠다 13개만 더 하면 돼 아 또 봇이야? 나이스 됐다 어 근데 이 판 조용히 해줘요 그런 세니스였죠? 사람들이 원래 100명을 꽉 채웠었거든 근데 배그가 이제 존망했잖아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컴퓨터가 넣어가지고 사람을 융당수 채워주는거 입도 있었네 입도 이거 되겠다 이거 진짜 되겠다 제발 자 냅때메다 냅때메 원래 fps의 끝은 항상 꼭 폐기였어 아 ㅅㅂ 년아 야 볼맛이다 야 근데 초록이는 진짜 맛있는거 있으니까 철거 한입당 이 새끼 이 새끼 하나 까가지고 마치 아가리에 넣어줄만한데 끝까지 혼자 처먹네 쓰레기마다 못한 새끼 이거 이 판 될거 같다 이거 됐다 오케이 아 근데 치킨은 먹을 수 있을거 같은데 칩치킨을 하냐 못하냐 쌈인거 같은데 이거 다 잠궈야될거 같은데 아 여러분들 코트형이 그거는 입이 좀 짧네 좋아하는거 존나 맛있게 잘 먹네 맞아 맞아 아 근데 이제 한번 쪼까지 이제 계속 돌아다매겠다 이거 또 왔다 아 미쳤네 이거 진짜? 이게 날이 어떻게 다 치워냐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와 베리룰 존나 나이스네 와 나이스 3배다 씨 지금 베리룰 최고라며 총이 어 마지막 육회랑 육회버거 육회버거? 네 육회도 버거가 있어? 와 아 근데 좀 드세요 드시고 싶은거 방금 보원 아니었어 아이디모 마르고 라이브야 여기 대게살 좀 먹어라 괜찮아 그냥 먹고 거고 라이브야 니 먹을 대게살이 없네 드세요 드세요 아 나중에 형이 사줄게 와 멋있다 나 라이브랑 맨날 뭐 먹으러 자주 다녀 아 진짜로? 응 멋있다 형 근데 돈 많잖아 에이 얼마 없지? 한 10억 있나? 10억 딱 그 정도 총소리 들렸는데 와 역시 니가 돈 많잖아 나 집이 형 18억이잖아 빚이야 다 빚이야? 갚아야 돼? 난 갚는가 봐 나 그래도 모바일 숙제같은거 들어오면 돈이 야무지게 받을텐데 야무지게 받긴 하지 야무지게 받긴 하지 채워가는거지? 그치 그치 와 나이스 오 씨발 이거 되겠다 11킬 사람 존나 많이 남았어 근데 아직 11킬 했어? 응 56cm 나이스 와 잠깐만 야 조커 이번판 끝내자 아 근데 나 내가 초청부터 늦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채원 차 몇신대? 다섯시 아 맞다 너 공격 내려가야되는구만 창원 창원으로 어 서울력 가야돼 아 아쉽다 와 씨발 년 아니 에임이 존나 좋아 하 방금 지겹다 좋거야 10킬 남았다 에임이 존나 좋아 반응 지겹다 씨 반응 지겹다 몸 지겹다 자기 장비도 아닌데 저렇게 쓴다는거야? 와 원래 초청은 장비도 빨리 좀 확인하더라 게이버 때부터 남의 거 많이 훔쳤어가지고 하하하하하하 그래서 이게 뿌리는게 원래 그거잖아 그치 감는거랑 뿌리는게 주특기지 아 뒤에 존나 많네 지금 와 씨X 이 시X 뭐야 야 가능해 가능해 쿠킬만 더 아 잠시만 아 나 지금 방금 조카 집중해 와 되겠는데 이거 뭐 교관소리땅 뭐야 이거 조개 약간 분다 그거야 교관소리땅 그거야 그냥 소리땅보다 좀 좋은거 인정?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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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했으니까 대기 안했으니까 이름이 좀 긴 거야 교관소리땅 나을때도 없었어 나은 줄이면 안 낸 거 같아 배그가 변수가 존나 많은 게임이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제가 보고있는 방금 봐야돼 체력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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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 살 아 연마 아 씹 어디갔어 아 배율 없나 이거 제발 끝내야돼 이빨 진짜 기회다 이거 6킬 나간다 아 씹 5킬 아 사운드 못들었다 야 우리쪽이야 뭐야 봇이야 봇이다 이거 나이스 나이스 4킬 남았어 잘한다 야 이거 X되는데 내가 근데 13킬 중에 곳이 한 10마리 인자 어디야 가까이 있는데 이거 가까이 있는데 이거 10킬 나이스 이거 치킨 먹으면 무조건 10치킨 이상이다 제발 어 맞아맞아맞아 지금으로 또 7,6킬 안 부려도 돼 존버 아 근데 여기 헬팔디상 졸아가지고 아 어디있어 소음기 여기 여기 치켜야돼 진짜 X나 안전빵으로 가야겠다 아 바로 가사하냐 아 바로 가사하냐 하..잠ар 아..잠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까 여기 뒤에 다 담가야지 잠시만요 집중할게요 다시 нем empir 숨길게요 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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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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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수루타 왜 이거 모양이 안 보여. 뒤에 한 명 더 있거든요. 아 수루룩 없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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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어떻게 맞냐 이거? 17킬까지 아냐? 아니 1킬. 치킨 먹어야 돼. 좋아? 좋아. 뭐야 저거. 아 이거 수루타는 안 보여. 수루타는.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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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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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신나게 15킬할 때 나 안 보이는데 이 새끼 보고 잡더라? 와 만약에 자리 잡을 때 소름이다 와 미쳤다 이건 아까 함정도 없겠다 이거는 왜냐면 자기 장비도 아닌데 처음 그냥 잡는 키보드 마우스로 이 정도 에임샷에 했다? 끝났지 뭐 피지컬로 찍어 누르는 말이야 여지없어 이거 여지없지 와 개씨빈적 와 솔직히 말해서 존나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아이 그냥 바로 내가 만일자로 빨리 끝난다고요 존나 잘하네 저는 솔직히 얼마나 걸릴 줄 알았는데 저는 솔직히 막 두 시간 안에 죽는다고 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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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적용이 너무 많아서 좀 아니 이 새끼가 1킬 2킬 이지랄 하길래 아 틀렸구나 싶었는데 와 아 그리고 이거 주신분들 너무 감사하고 이거 소름이 갈 때 좀 싸가라 새것들 새것들 아니 같이 사는 동생들 둘이 새거워가 많거든 어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멋방보다 하나 지금 다 피곤하니까 그래 와 인정 감사합니다 쌍다리 펴야지 진짜 개 미쳤어 식구하고 쌍다리 피자 쌍다리 피자 쌍다리 피자 나 마실거 안한거 좀 아니 알겠습니다 이거 하얀거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요 니가 의자로 여쭤보래 근데 진짜 멋있다 와 둘이 봐 진짜 이래서 철거 배그를 이래서 철거 철거한구나 아니 길누아 그렇게 맨날 흔들려도 안 흔들리네 와 큰일 났어 진짜 개질었어 아 근데 나 게임 때쯤에 아가리 다 치고 있을 거 같아 아 진짜 큰일 아니야 막마로 한 12킬에서 건드렸다 치고 난 주석이 다 치고 아 씻고 걸게 여러분 씻고 걸게 진짜 군들뻔했어 인정 진짜 알았어 와 이게 모든게 진짜 존나 드라마틱했어 어어 어디 안가고 봉준이네 딱 스튜디오에서 이게 진짜 내가 봤을 때 코트형집 가서 이렇게 했으면 맞아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흐름이 바뀌었어 어 맞아맞아 쌈병 나 맞다 보게 어 내가 줄게 아아 형님 앉아계세요 앉아계세요 아 형 진짜 멋있다 진짜 형 진짜 고마워요 아 형 진짜 멋있습니다 충성 다 하겠습니다 형님 야 이 씨발련아 이 새끼 지옥에서 구해준건 난데 충성을 누구한테 이 새끼야 하하하하하하 이 씨발 쓰레기마도 못한 세개 이 씨발 쓰레기마도 못한 세개 하하하하하하 와 존댓뻔했다 와 존댓뻔했다 너무 잘했다 와 진짜 개 미쳤다 이거 솔직히 존나 레전드였다 와 이거는 진짜 와 별풍선조 싸주세요 여러분들 진짜로 많이 싸주세요 여러분들 네 진짜로 라이트 없나? 라이트 없나? 이거 안 돼 야 소룡이 같이 사는 동생들 진짜 그거 하겠다 포식하겠다 라이터 좀 넣어라 라이터 좀 형님들 이거 다 갖고 와가지고 먹겠습니다 와 진짜로 와 팬가입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진짜로 팬가입 좀 해주십쇼 팬가입 좀 해주십쇼 소룡이 또 열심히 하는데 라이트야 라이터 좀 오토자 좀 봐봐 어 오케이 팬가입 많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아 팬가입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 미쳤네 와 군대에 있을 때 상근할 때 진짜 배그 존나 많이 했잖아 나 배그 진짜 배그만 했어 할게 없어서 나는 배그만 했어 진짜 배그만 했어 저 혼자 대회 만들어서 막 했잖아 맞아 치킨 나눠주면서 응 와 와 와 아 5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별 부서 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사주세요 몇 개 받았는데 지금 몇 개 받았어 별 좀 많이 받았지 않나 와 300개 많았네 와 300개 또 감사드립니다 아까 그거 봤지 플러스 돼가지고 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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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팬가입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쇼쇼쇼쇼쇼쇼쇼타 미쳤네 어 진짜로 아 아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와 아 아 오늘 소룡이 내가 데려다줄게 와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룡아 형사 타고 가자 오늘은 아 예 저거 진짜 너무 고생했어 진짜 대박이야 이거는 와 이거는 진짜 이거는 진짜 인정이다 아 왜냐면 반복판이 안 됐으면 아 맞아 존나 오래 걸렸고 어 존나 오래 걸렸어 서태형 아까 전에 화장실 갔다고 들어올 때 표정이 최소 8시까지 기다린다고 아 아 아 존댔구나 아 계란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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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팔을 쪼개먹었어 계란찜을 아니 근데 이 정신건강사원은 그러니까 와 와 진짜 이건 진짜 힘들렸었어 아까 보니까 와 잘하네 스타보다 대절하는 거 아니야? 맞아 근데